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금일은 11월 3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각은 12시 44분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함께 보실 종목은 5성첨단소재라는 기업이고 코드번호는 052420입니다. 5성첨단소재, 제가 사업보고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 해산사유가 발생이 됐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 경영상황으로서 해산사유가 발생이 됐다. 루미테크놀로지앤테부, 이게 이전에 전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5성첨단소재가 전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인수를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경영성, 경영호율성을 제고를 위해서 청산 절차를 돌입했다는 부분을 공신을 한 것들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 5성첨단소재가 보호서를 계속 보여드리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보호필름이라든가 가이드필름이라든가 비산방지필름 이런 식으로 필름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의 자회사, 의료용 마리아나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의료용 마리아나 사업을 자회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좀 계속 시켜드리고 있는데 사실 의료용 마리아나 관련해서 이 기업이 매출이 엄청나게 잘 나오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선과 테마주로 좀 엮여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단지 테마주일 뿐이에요. 테마주. 사업의 비중도 의료용 마리아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단지 기대감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 보고서를 계속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지금 이전부터 계속 브리핑을 해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손실 구간이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전부터 계속 브리핑을 좀 해드렸죠. 매수 이제 대선 기간까지 우리 11월 3일까지 대선 기간에서 바이든이라든가 바이든이 되는지 트럼프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되고 이제 하원과 상원도 민주당이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기에서 블루웨이브 대마에 조금 긍정적인 호의적인 민주당과 바이든 이 발언들 계속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테마적으로 좀 엮여있다. 블루웨이브 가능성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된다면 이런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는 좀 빠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3일이지만 지금 이제 대선이 결과가 지금 나온 것은 아니에요.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불확실성으로 지금 이제 일단은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테마적인 부분들 우리 대마 같은 산업들은 기본적으로 신뢰성은 좀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단지 테마일 뿐입니다. 테마. 바이어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신뢰가 없죠. 그런 테마가 대마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기존에도 그런데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우리 기대감, 기대감들 뿐이다. 자, 바이든 강세의 총기, 이거 10월 29일 기사입니다. 바이든 강세의 총기랑 대마처 주가가 좀 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이유들은 민주당의 헤리스가 대마를 비범죄화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 자, 근데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이번 대선의 최대 수혜주는 총기가 대마주다. 여기 보면은 대선의 최대 수혜주라고 하잖아요. 대선에.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이런 테마성. 우리 대선주들 보면은 대선 당일에는 좀 변동성이 이렇게 좀 크게 보여주다가 하루 만에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당연히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대선 이런 이슈들이 좀 지나가면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시름시름 앓죠.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대선 이전까지 대마가 최대 수혜주로 좀 부과를 받으면서 주가가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제 올라왔잖아요.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대마 합법화 투표. 미 대선까지 들썩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는데 대마의 합법화 투표가 끝나고 합법화가 된다고 해도 이제 재료가 좀 소멸되는 것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인가. 왜냐하면은 사업보고서를 제가 보내줬는데 사실 미국 시장이랑 의료용 마리아나를 진행을 하는 것들이랑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차이가 좀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괴리감이 있다. 실제 이제 테마가 실적에 연관이 되는 것들이랑 괴리감 연혼도 있다라는 부분들. 자 이번에 11월 3일 대선과 동시에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주민 투표를 실시를 합니다. 뉴저지에서. 뉴저지에서 실시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뉴저지를 좀 집중하고 있는 이유들은 뉴저지와 뉴욕은 터널과 다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마초를 사기 위해서 뉴저지로 건너오는 뉴욕 주민들이 온종일 이어질 것. 그리고 주민들이 차전 조사에서도 어느 정도 찬성표가 좀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주민 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결과가 좀 오늘 저녁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게 무작정 이제 앞으로 계속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보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관련주로 세미콘 라이트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도 주가가 최근에 좀 상승하는 흐름 강세를 상대적으로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는데 지금은 좀 주가가 찰실현 흐름을 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이게 관리종무인 것도 좀 있겠지만은 관련주로 좀 엮여있는 대마 관련주로도 세미콘 라이트가 있는데 5선 첨단 소재랑 좀 이제 강도는 좀 틀려요. 세미콘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찰실현 흐름이 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다. 물론 이제 관련주로도 5선 첨단 소재 흐름은 좀 다르지만 흐름은 좀 다르지만 5선 첨단 소재도 이런 똑같은 이슈로 좀 부각을 받았던 부각을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이제는 제가 11월 3일까지 좀 기다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했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가가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 흐름도 시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참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는 겁니다. 보시고 보시고 물론 이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개인적인 판단이 중요한 부분이겠지만은 일단은 우리 대선 학습효과라는 것도 있잖아요. 대선이라든가 우리 테마주. 테마주는 이슈가 이제 결과가 나오거나 소멸이 되면은 이제 주가는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부분들 아마 아시는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물론 제 얘기가 100%는 아니에요. 무조건 주가가 떨어져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 이제 왔었다라는 판단이 좀 되시면 최소한 현금 확보라도 적어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손실은 보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가가 앞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적어도 우리 매매함에 있어서 손실은 보지 말자 그런 부분들 오성성도 소재 지금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매매에 감안을 좀 하시면은 도움이 좀 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단기 추천 종목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시는데 여기 2020년 무료 종목 추천, 추천 종목 여기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그런 내역들이 확인되십니다. 자 저희가 여기에서 10월 30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에서 이 게시판에 들어오시면은 자 우리가 장전에는 우리 7시 50분부터 댓글로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어떻게 이제 리딩을 드리는지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나서 장전에는 7시 50분, 뉴욕중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아셔야 될 부분들 이렇게 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부터는 노란풍선 현재가 2만 8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1,500가 2만 1,400원 그리고 손절가 2만 원 그리고 9시 1분에 팍셀바이오 현재가 3만 7,900원 1,500가 3만 7,900원 손절가 3만 6,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참 좋은 여행을 현재가 6,000원 기준의 매수 그리고 1,500가 6,180원 손절가 5,7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출발을 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박셀바이오 1차 목표가 돌파, 돌파 후에 추가 상승 중이라고 얘기를 해서 차트, 그림과 같이 차트와 같이 좀 안내를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고 추천 이후 8% 정도 상승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박셀바이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참 좋은 여행도 9시 3분에 최고가 6,200원으로 1,500가 달성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 노란풍선도 최고가 2만 1,850원에 1,500가 달성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이 모두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니까 무리해서 하지 마시라고 많은 돈으로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좀 안내를 자세하게 드리고 우리 시장에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게시판 통해서 계속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 이렇게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도 좀 빠르게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천주들 이후에도 2,000원 효과를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서 수익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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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